오늘 은혜받고 성취단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번 주일 우리에게 주신 이처럼의 사랑이란 강단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5천 년간의 긴 역사를 가진 우리 민족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장세기 3장의 재와 사단에 잡혀 우상 숭비하며 살았습니다 사망의 흑암의 권세에 사로잡혀 가문과 가정에 흐르는 조주와 개인의 영적 문제에 고통당하며 구원받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생명권 성교사들과 전도자들을 하나님을 보내사 복음이 증거되게 하셨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온 지는 130년에 어찌 보면 짧은 역사이지만 하나님은 전 세계 237개 현장을 살리는 우리나라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고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만약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도 부를 수 없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전도와 성교를 위해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많은 생명을 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와 헤미피아와 엔조 유니홀들을 준비하셔서 지역을 넘어서 전 세계의 그리스를 증가하는 응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은 아버지의 사명을 날마다 깨닫고 복음 증가하는 이래 우리의 손이 행한 모든 일을 경고하게 되는 응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독생자를 주신 사랑입니다 성경 66권에 액기스가 바로 우리가 읽었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의 사랑은 제약 가운데 있는 우리를 매우 많이 너무나 몹시 사랑하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것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제약된 자를 위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위하여 사랑하는 내 자녀를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내 자녀를 과연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사 예수님을 생명을 대신하여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본문 3장 14절을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들려야 한다는 이 말씀은 바로 십자가의 사건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급하여 광야 생활하면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추위와 더위를 거기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또 정말 먹을 것이 없어 있을 때 하나님은 만나와 매출하기를 내리사 굶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24시간의 체험을 하면서도 늘 애체질, 노예된 체질, 창세기 3장의 체질 원망과 불편 속에 살았습니다 민숙이 21장에 보면 애도방의 고절로 부득불하게 행군 방향을 가난과는 반대인 홍익길로 바꾸자 38년 광야 생활에 지친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모세에게도 원망을 합니다 사실 이들은 급한 마음 38년 동안의 그 긴 세월 동안 이제 이 땅만 지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난한 땅이 들어가는데 그게 좌절되자 빠른 길로 가고자 했던 그게 되어지지 않자 원망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 대한 모든 계획을 가지고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내가 생각한 대로 지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조급함과 그 안에서의 마음이 상함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가 아니라 원망과 불평했던 그 현실이 때때로는 저와 여러분의 우리 믿음의 송도님들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송도님들도 다 알고 계십니다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경제와 환경과 인간관계와 우리의 필요에 또 우리 자신의 무능과 우리가 때때로 느껴지는 한계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왜 이 환경 속에 집어넣으셨을까요?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보내주신 그 하나님이 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이런 환경 속에 넣으시고 나가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이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원전하신 사랑 안에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어떠한 문제 환경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냐고 당당히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를 붙잡고 원망과 불평이 아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감사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각인 뿔이 체질 되어져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24시간 동행하는 그 믿음의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심판하셨습니다 바로 불뱀을 보내사 불평하는 이들을 죽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중보기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노수로 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달아서 누구든지 이것을 바라보는 자는 살게 하셨습니다 노뱀이 능력이 있어서 이들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대로 쳐다볼 때 살아났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을 때 노뱀을 쳐다보는데 다 산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믿지 않은 사람은 죽었습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유일하신 예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로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로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 전혀 필요 없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습니다 단 하나님이 열어주신 구원의 기회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숨을 쉬고 있는 동안에 이 땅에 생명이 있을 동안에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죽고 난 이후에는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은 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죽어가는 현장을 향해 영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갖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거하는 가문에 가정에 만나지는 그 만남의 축복을 산업의 현장을 통하여 직분을 통하여 주어진 그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애통하는 심령 그 주님의 그 마음이 불타오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때를 얻던지 못 얻던지 항상 예수 그리스로를 증거하여 모든 사람들이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기쁨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참된 기쁨의 삶을 살도록 그 은혜를 나누시기를 원하고 있고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의 온전히 스님 받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전파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인 예수의 생명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의 생활이고 신앙자가 가져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본문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말미야마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이 아닌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입니다 베드로 5서 3장 9절에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냐고 다 해계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에스게서 18장 23절 말씀처럼 멸망하지 않냐고 다 회계하기를 원하시고 디모드 전서 2장 사전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도 구원 받았습니다 우리에게는 때때로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하는 그런 환경과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축복하기보다는 미움이도 앞서고 잘되기보다는 망하기를 바라고 오 주여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잘 안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일 속에 쓰임받았던 사람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의 군원이십니다 사랑의 본체이십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갈라데아 2장 20절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생각이 내 것이 앞서다 보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성냥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가 사랑할 수 없는 환경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기기를 원합니다 그 눈으로 문제와 사건과 만남과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영혼구원입니다 이 사명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후대가 우리의 후대가 그 후대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우리 교회가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소원처럼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 영생을 얻도록 하기 원한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축복 가운데 5월 한 달 동안 상반기 전도운동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난 수요일 2천 명이 넘는 정말 어르신들 효잔치를 통하여서 이번 주에 진행되었던 가족 초청 그리고 앞으로 진행되어지는 이웃 초청 랩런트 초청으로 인하여 많은 생명이 죽게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일에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이 쓰임받는 그 주역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완벽하게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이 가치가 말하는 세상이 원하는 그 재산의 목록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열한가지의 영정 재산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졌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 준비되어 있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 사랑 속에 세상에 줄 수 없는 평화도 소유하고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즐거움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찬성 부를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락하시는 하나님께 주시는 자녀와 남편과 또 아내가 있습니다 자랑할 멸류관도 이미 준비되어 있고 우리의 필요를 완벽하게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 사랑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랑 가운데 오늘도 행복자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하락해 주신 현장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 이처럼 사랑하시는 사랑 속에 여러분을 부르셔서 생명살리는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증가하는 믿음의 주역으로 부르셨다는 당당함을 가지시고 자부심을 가지시고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일하이 rechts 하나님의 esso 하나님의 kroik 하나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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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질로 Di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